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이진복입니다.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 올바란 다이어트의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3끼를 먹는 것은 저는 생체 친화적이기도 하고 9시에 먹고 나가서 점심을 1, 2시에 먹고 저녁을 퇴근해서 먹는다. 이런 일과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3끼 먹는 건 괜찮지만 내가 조금 굶을 수 있다. 내가 단식이 가능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루에 2끼 정도 드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를 나는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점심이 되든 저녁이든 아침이 되든 하루 한 끼 정도 굶으셔도 건강과 다이어트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될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칙은요. 수면 시간을 이용해서 굶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면 에너지 소비가 적다 보니까 저녁부터 잠자는 시간, 또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공복 시간을 만들면 제일 좋고요. 그런데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공복 시간을 만든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올빼미용 인간이다. 그러면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녁은 먹고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거나 아침을 굶고 나가서 점심부터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종달스형 인간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배고프죠.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다가 아침 식사하시고 점심을 조금 늦게 드시다가 저녁은 굶고 주무신다. 이렇게 생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어떤 끼니를 굶느냐에 대한 답변은 저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수면 시간을 이용해서 공복 시간을 만들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호식하시는 분들이 하루 3끼를 다 드신다. 이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그러니까 두 끼를 무리하게 끌고 가시면서 지방 하나도 안 빠지고 근육이 빠지는 분들을 자주 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식 시간을 만드는 거지만 이것들이 좀 불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나는 오히려 하루 3끼 먹는 것이 편해. 이런 분들은요. 3끼를 소식을 하십시오. 3끼를 소식을 하면서 그 끼니마다 양질의 영양소와 칼로리를 적절하게만 드시면 돼요. 그런데 무리하게 하루에 2끼를 먹겠다. 1끼를 먹겠다 하면서 그런 끼니를 잘 못 챙겨 드시면요. 오히려 우리 몸은 지방을 축적하는 쪽으로 몸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장 지방이 더 쌓이고 근육은 더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내가 정말 12시간 정도는 굶을 수 있는데 나머지 12시간은 3끼를 먹어야 돼.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3끼를 정확한 시간에 드시고 12시간은 완전히 공복만 지키셔도 충분히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끼를 먹어야 해요. 3끼를 먹어야 해요. 몸에 칼로리가 있는 음식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공복인데 물 외에는 다른 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온음료나 콤부차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약간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한 공복을 하시는데 이온음료나 콤부차 같은 경우 추천하진 않아요. 차라리 허브티 같은 경우 있죠. 허브티 중에 달지 않은 칼로리가 없는 이런 당성분이 없는 티는 먹을 수 있지만 원칙을 딱 그렇게 갖고 계세요. 물 외에는 먹지 않는다. 그래야 간헐적 단식이 편하고 쉬워집니다. 우리가 많은 연구에서 공복 시간이 12시간은 돼야 이제 비로소 우리 몸에 지방창고의 문이 열리고 지방을 태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2시간 정도는 공복을 지켜주셔야 나는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2대 12 간헐적 단식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시간은 공복을 잘 지켜주시고 여기에 성공을 하면 조금 늘려가는 거죠. 14대 10 또 그거에 성공하시면 16대 8 이 정도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12대 12 정도 공복 시간을 유지하시고 주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14대 10 16대 8의 간헐적 단식을 만드셔도 몸에 큰 도움이 된다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또 휴가 때를 이용해서 간헐적 단식 시간을 조금 늘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너무 무리하게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간헐적 단식이 좋다 좋다 하니까 이 간헐적 단식을 무리하게 하고 계신데 자기의 몸이 허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복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12시간을 금고 13시간을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시간에 자꾸만 무슨 차를 먹게 된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런 분들은 12시간 공복하시고요. 나머지 시간에 건강한 식사를 채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13시간 14시간을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너무 피곤하고 몸에 힘도 없어요. 기력이 너무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간헐적 단식 시간을 너무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간헐적 단식 시간은 12시간 13시간만 잡으시고요. 나머지 시간에 양질의 식사를 적절히만 드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간헐적 단식 시간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이 정도 굶었더니 내 몸도 가벼워지고 편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주 좋은 기분으로 식사를 할 수 있더라. 라는 시간이 나의 간헐적 단식에 최적화된 시간이에요. 무조건 공복 시간만 늘리려고 하는 거 이거 간헐적 단식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도 개인의 생활 스타일이나 체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을 나는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무리하게 아침 공복을 진행시키면서 점심까지 끌고 가는 것도 무리가 있죠. 그리고 아침에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을 아침에 꼭 먹으라고 해서 속이 부대끼게 해서 아침에 일도 잘 안 되게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는요. 이게 마른 비만 환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탄수화물 중독 중 환자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하루 3끼를 오히려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도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빼고서는요. 아침을 내가 먹을 거냐 말 거냐는 개인적인 이런 스케줄이나 호불호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해서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는 방법에 첫 번째로 저는 악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캐러멜 맞교회 때다가 막 술에다가 이런 걸 먹으면서 나머지 시간을 쫄쫄 굶고 그 시간이 되면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먹고 이거는 간헐적 단식 플러스 주기적 폭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식사 허용 시간에도 제대로 잘 먹어야 되고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위해서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첫 끼 식사 주의하시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아침에 첫 끼 먹을 때 식사가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점심 저녁 때 올라갈 혈당 스파이크보다 더 많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심각하게 생기는 거로 돼 있으니까 간헐적 단식을 끝내는 그 시간에 오히려 더 단백질과 야채 유지 식산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세 번째로는요. 금식 시간을 선택하실 때는 낮 시간보다는 밤을 이용해서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금식 시간을 만드세요. 그것이 훨씬 더 생체 친화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 쓰는 낮 시간에 공복을 지킨다는 게 그만큼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늦게 자는 사람이라면 저녁을 좀 늦게 드시고 밤 사이에 공복을 지키고 아침을 안 먹고 나간다. 그리고 아침형 인간이라면 밤 사이에 공복을 지키고 아침을 일찍 먹고요. 저녁을 안 먹고 주무신다. 이렇게 생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밤 사이에 공복 시간을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원칙 식사 시간에 제일 잘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식사 시간에 제대로 된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이것들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다면요. 3끼 먹던 사람이 2끼만 먹었는데 양질에 음식이 안 들어오고 또 칼로리도 적게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 몸이 더욱더 지방을 축적시키는 쪽으로 발전을 해요. 간헐적 단식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양질의 식사를 충분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이 안심을 하게 돼요. 최근에 연구 중에 저도 흥미롭게 본 기사가 있었어요. 간헐적 단식 첫 끼에 이런 이런 음식을 먹었더니 안 발생이 높아지더라라는 충격적인 제목이었죠. 그래서 봤더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첫 끼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스테이크라든지 튀긴 음식이라든지 초가공된 식품이라든지 당이 아주 많은 음식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걸 먹었더니 오히려 안 발생이 늘어나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에서 공복 시간을 쭉 지키는 것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순간이거든요. 아주 뭔가를 받아들이기 좋은 몸을 만든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만든 몸에다가 나쁜 것을 퍼부어놓으면 더 빠른 흡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트렌스 지방도 더 빨리 흡수가 되고 발암물질도 더 빨리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복을 깨는 순간에 더욱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아주 양질의 탄수화물 지반 단백질을 먹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연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비단 다이어트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노화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해줘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건 결국은 대사의 장애, 성인병이 생긴다는 거죠. 최장을 쉬게 해주니까 인슐린의 작용이 좋아지고 우리 몸의 대사의 작용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생겼던 고지혈증, 지방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천천히 좋아지는 것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체내 염증인데요.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체내 염증이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가 염증하면 골마 터지고 이런 고름 같은 이런 염증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염증 말고요. 비만한 사람들은 아주 염증 수치가 높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염증은 우리가 관절염주 염증이라고 하잖아요. 거긴 균이 없잖아요. 이런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리고 노화 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만드는 염증이에요. 이것들이 결국은 내장 속에서 비만한 환자분들은 엄청나게 염증물들이 많이 나와서 온몸을 타고 다니면서 나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염증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도 간헐적 단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하면서도 우리 입맛을 찾을 수 있는 음식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음식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이 바로 오이예요. 최근에 방송인 솔비씨가 많은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하고 나타나셨는데 뭘 먹고 그렇게 뺐냐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이는요. 식감이 상당히 좋죠. 아삭아삭하고 저 같은 경우는 봄이 돼서 여름이 다가올 때면 오이 먹을 생각에 벌써 기대가 되는 사람인데요. 오이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아삭한 식감 그리고 여기서 얻는 수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여름에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이가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는요.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포만감하고 식감이에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삭한 식감과 그리고 먹었을 때 배도 부르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당분과 저칼로리라는 소리죠. 그래서 아주 칼로리가 낮고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100g당 1g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분 상당히 낮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불용성 식이섬유로 이 팩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이섬유는 좀 질긴 음식이 많은데 이 팩틴이라는 성분이 식이섬유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수분 함량 그리고 인효작용 때문에 우리가 몸이 자주 부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또 오이가 상당히 좋고요. 또 오이의 영양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이가 그냥 물 덩어리지 영양분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오이에 의외로 영양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이의 쓴맛 있죠. 이 쓴맛에 쿠쿠르비타신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얘는요 항암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암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비타민 K라고 있거든요. 비타민 K는요 우리의 뼈의 건강 그리고 우리 골다공증 그리고 혈전을 용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K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오이를 잘라서 얼굴에다 붙이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마사지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거 왜 하냐면요. 여기서 수분도 보충이 되지만 비타민 C가 들어있거든요. 오이는요 하루 섭취량의 30% 정도를 채울 수 있는 비타민 C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이도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양분도 충분한 이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오이를 먹을 때 오이 자체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오이를 잘라서 토마토 같은 거하고 같이 야채하고 이렇게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오이 자체만 먹으면 좀 심심하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뭘 같이 먹으면 좋을까 해서 잘 어울리는 조합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릭 요거트,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오이에 찍어 먹는 것 또 오이를 잘라서 무가당 요거트에 비벼 먹는 것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무가당 땅콩 버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조합이 됐는데 이 땅콩 버터는 이제 단백질과 지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야채, 섬유질 위주로 있는 오이와 함께 무가당 땅콩 버터를 먹는 것은 상당히 좋은 영양분의 조합이 될 수도 있고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도 마찬가지로 유단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이와 같이 먹는다면 이 야채의 섬유질과 이렇게 유단백 이런 것들을 고단의 유단백들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오이의 껍질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이의 껍질에 영양분 상당히 많이 농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이 껍질 부분은 버리지 마시고 잘 드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오이 껍질에 이산화 규소라는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이 이산화 규소가 탈모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탈모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이의 껍질까지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통 오이를 이제 약간의 밥하고 섞어서 김을 싸서 먹는 거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이제 시원하고 그리고 맛도 괜찮고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너무 정제된 흰 쌀밥을 넣으면은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정제된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섞는다면 더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각적으로는 김밥이 되게 작아 보여서 많이 먹게 되는데 실제로 그걸 다 풀어놓고 보면은 칼로리와 우리 탄수화물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밥 대신에 다른 오이라든지 다른 계란 지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싸서 김밥을 만든다면 탄수화물을 많이 높이지 않으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이런 식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이는요. 우리 한국인들이 워낙 짜게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인효작용을 통해서 우리 나트륨을 배출시킬 수 있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이는 이렇게 짜게 먹는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부종이 있는 분들이요. 우리가 병적인 부종이 아니라 특발성 부종이라 그래서 그냥 몸이 자주 붓고 또 그런 몸이 부은 것들이 자꾸 살이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오이를 잘 활용을 하셔서 부종을 좀 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물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맹물을 다 못 먹겠다. 너무 밍밍하다. 이런 분들 계신데 저는 오이를 물 대신에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이를 항상 챙겨 두었다가 드시면 좋겠고 이런 분들이 물을 자꾸 적게 드시면 신장 결석이나 신장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이는 이렇게 물을 적게 드셔서 생길 수 있는 신장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이를 항상 옆에 두었다가 식탐이 갑자기 올라올 때 있죠. 가짜 식욕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요.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신호가 뭐냐면 야 주인아 몸에 물이 부족해. 뭐라도 좀 먹어라. 이 신호가 떨어지면요. 우리 몸에서 우리는요. 그냥 또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밥을 먹었는데 또 허기가 지네? 이럴 때는 오이 하나를 드셔보실 거도 권장을 드려요. 그러면 허기도 가시고 수분도 보충이 되면서 우리 몸의 가짜 식욕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풍부한 섬유질이 많은 야채를 추천을 드려요. 양배추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토마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같이 먹었을 때 상당히 좋은 맛과 향을 갖고 있어서 좋았다는 기억이 납니다. 오이가 특유한 쓴맛을 갖고 있어요. 또 그 향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 쓴맛이 실제로는 몸에 상당히 좋다고 하거든요. 위도 보호한다고 그러고 쿠쿠르비타신 같은 경우는 암도 억제한다고 하니까 쓴맛이 좀 견딜만 하신 분들은 그냥 드시면 좋겠지만 이 오이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약간 유전적으로 좀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억지로 오이를 드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오이 대신에 추천할 만한 것은 당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근은 오이와 비슷하게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칼로리도 낮고요. 그리고 우리 당근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죠. 그래서 시력, 눈의 건강이 상당히 좋고요. 항산화 물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를 정말 나는 못 드시겠다. 이런 분들은 당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 식사 상당히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은 아침 식사를 바빠서 못 먹는 분도 계시고 간헐적 단식이 좋다 그래서 아침을 일부러 걸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침을 저는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리긴 해요. 그런데 내가 올빼명 인간이고 밤 늦게 먹었는데 아침을 꼭 먹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침을 걸으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또 간헐적 단식을 아침에 굶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을 굶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현대인들의 아침 식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꼭 추천을 드려요. 아침 식사는요. 밤 사이에 우리의 혈당과 인슐린이 찬찬해진 상황에서 처음 먹는 식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요. 더욱더 우리 몸에 혈당이 자꾸 떨어지니까 나중에 아점이나 점심을 먹을 때, 첫 끼를 먹을 때요. 폭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또 이렇게 그냥 아침을 먹을 때와 이렇게 오랜 시간의 공복이 지난 후에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수준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침 식사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풍부한 단백질과 야채를 드셔야 돼요. 많은 연구에서 계란이나 그릭요거트 같은 아침에 풍부한 단백질을 먹고 나갔더니 점심과 저녁에도 정제된 탄수화물의 양이 줄었더라라는 연구들이 많고요.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과도한 목표를 잡으시고 무리하게 하시다 보면요.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다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병상에 누워 있거나 한동안 다이어트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시려다가 살이 더 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첫 번째 원칙으로는요. 충분한 칼로리와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와야 돼요. 이것들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근육이 자꾸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 자꾸 빠지게 되면 노년기에는 정말 치명적이죠. 낙상의 위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와 영양분을 무시하지 말고 적절히는 드셔야 돼요. 그러면 칼로리는 어느 정도 줄이는 게 좋을까요? 두 번째 원칙으로는 평소 먹던 칼로리의 30%만 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너무 많이 줄이는 거는 몸에 무리가 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노년기의 다이어트는요. 30% 정도 칼로리를 줄였더니 도움이 되었더라. 우리가 수명 연장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었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단백질이에요. 노년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있어서 단백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을 무시하고 탄수화물만 드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냥 가족들 나가면 남아있는 밥하고 탄수화물 유지에 나물하고 비벼서 드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 탄수화물만 드시게 되면요. 결국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혈당을 높이게 되고 또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종 근육을 구성하는, 뼈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니어 다이어트에서는요. 이 단백질 드시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골다공증을 고려를 해서 식사 습관과 운동 습관을 짜라는 거예요. 남성분도 시니어분들은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지만 여성분들이 더 심각하죠. 그래서 골다공증을 생각해서 먹는 음식에서 칼슘이라든지 미네랄을 충분히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요. 우리가 수영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좋은 운동이죠. 그런데 골다공증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로 돼 있어요. 골다공증에는요. 지면을 딛고 중력에 반하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걷기, 계단 오르기, 줄넘기, 조기 이런 것들이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식사 습관에 있어서도 골다공증을 생각하면서 운동과 식사 습관을 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니까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런데 한 끼니당 우리가 먹을 때 소화 흡수시킬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의 섭취량을, 권장 섭취량을 얘기를 할 때 킬로그램당 1g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60kg 정도 되는 사람들은 60g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60g을 아침에 다 먹어버리고 점심, 저녁에는 단백질을 안 먹는다. 이게 아니라 60g을 20, 20, 20 이렇게 나눠서 하루에 3번을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20g의 단백질은요. 손바닥 하나 정도 되는 포장된 닭가슴살 하나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를 감안하셔서 하루에 3번을 나눠서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단백질을 먹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고기, 고기류, 육류,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은 콩이라든지 버섯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물성 단백질을 2, 동물성 단백질 1로 맞춰서 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바쁜 과정 속에서 이렇게 단백질을 챙겨 먹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챙겨 먹기 좋은 단백질을 제가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는 계란이에요. 계란은 우리가 구하기도 쉽고 보관도 쉽고 요리도 상당히 많이 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콩류인데 무과당, 두유라든지 두부, 비지 이런 거로 먹을 수도 있고요. 낫도도 있어요. 낫도도 좋은 식물성 영양분에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무과당 그릭 요거트 같은 것, 그리고 천연 치즈 같은 것들도 좋고요. 버섯이라든지 아몬드 같은 것들도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밥을 꼭 드셔야 된다는 분들은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찬으로 계란이라든지 그리고 콩류 같은 게 들어가면 제일 좋죠. 특히 저는 콩류 중에서 두부라든지 낫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관성이 편하고요. 배송 같은 것들이 편해지니까 새벽에 배송이 와서 아침에 같이 밥하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로 낫도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 낫도가 상당히 효과가 좋은 다이어트 음식이자 건강식품이에요. 낫도는 미국 헬스지 선정 세계 5대 슈퍼푸드에 뽑힌 적도 있고요. 낫도 1g당에는 10억 마리 이상의 유익균이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유익균을 갖고 있습니다. 유익균을 통해서 장이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도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항암 작용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비타민 K2라는 것도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낫도를 드시는 거는 다이어트에도 좋고 우리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낫도를 보면 실 때문에 저도 낫도를 먹다 보면 실이 날라다닌다고 집사람한테 혼나기도 하는데 이 실은요. 낫도키나제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낫도키나제는요. 이 콩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실러스균이 분비하는 효소예요. 그런데 얘가 혈전용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혈관을 막고 혈관을 딱딱해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삭 같은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낫도키나제가 상당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실같이, 실타래같이 끈적끈적한 것들 피하지 마시고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효가 되면 다양한 미생물이 작용과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같은 양의 일반 콩을 먹는 것과 발효된 콩을 먹었을 때요. 발효된 콩이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우리 몸에 흡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된 콩, 청국장이라든지 낫도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국장과 낫도는 사촌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국장 많이 먹고 일본 사람들은 낫도를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어느 나라나 낫도나 청국장 많이 먹게 되었지만 낫도하고 청국장의 차이는 뭐냐면요. 낫도는 바실러스균 중에서 낫도균만 사용을 하고요. 다른 균들은 다 억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낫도균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청국장에는요. 다양한 균이 서식하게 돼요. 그래서 낫도에는 낫도균 하나만 있는데 청국장에는 다양한 유익균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청국장은 우리가 또 제니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청국장의 제니스테인은요. 유방암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청국장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청국장을 먹으면 참 좋은데 청국장은 우리가 들고 달면서 먹기도 힘들고 또 이제 음식을 다른 데서 해서 먹어야 되고 또 뭔가 익혀 먹어야 되고 끓여 먹어야 되는데 이 유익균들은요. 끓이면은 이제 끓인 것보다는 생으로 먹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생 청국장을 먹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낫도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편리성 그리고 휴대성 보관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낫도의 부작용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낫도는요. 우리가 섬유질이 상당히 많고 우리 유익균을 많이 보급을 해주기 때문에 좋다고 또 너무 많이 드시면요.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낫도에는요. 퓨린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통풍이라든지 요로결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풍이 심하거나 요로결석이 있는 분들은 낫도 먹는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단백질을 제일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많이 먹고 나갔더니 콩이라든지 두부라든지 그리고 계란 같은 걸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에도 식탐이 줄었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적게 먹었고 그래서 건강해지고 다이어트가 잘 되었다라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점심과 저녁에도 단백질이 중요하겠지만 점심과 저녁보다는 저는 아침에 더 많은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고 나갈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아침에 제일 중요한, 식달 짤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라는 말씀을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밤사이에는요. 우리의 몸에 포도당과 인슐린이 잔잔해요. 그래서 아주 잔잔한 경과를 겪는데 여기다가 큰 바윗돌을 던지는 것이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침에는요. 후루룩 마시는 이런 유동식보다는요. 씹어서 먹는 게 좋아요. 아침에 턱을 움직이는 거. 이 저작근을 움직여야 뇌에 신호가 가서 뇌를 깨워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험생이나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침을 좀 씹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짜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짜야 되고요. 식사를 하실 때 순서를 만약에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신다면 처음에는요. 야채를 충분히 드시고요. 두 번째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그 다음에 드시고요. 만약에 내가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요즘에 물가가 많이 비싸졌는데 경제적으로 아침 식단을 짤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삶은 계란 두 개에다가 양배추 같은 섬유질을 같이 드시는 거 상당히 좋고요. 또 다른 날은 무가당 그린 요거트나 천연치즈에 오이나 당근 같은 걸 찍어 드시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또라든지 그리고 양배추 그리고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당히만 잘 사용하시면 그렇게 큰 부담을 드리지 않고 아침 식사를 찾을 수 있는 식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현명하게 생각하신다면 좋은 아침 식사를 만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아침 식단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채널 닥터리TV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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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